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시그널 시작합니다 경기침체의 가능성과 거시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주에서 안전마진이 있는 가치주로 그리고 가치주에서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배당주로 선호하는 주식의 성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테크조차 지금 수십 퍼센트씩 가치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개별주보다는 ETF 지수 투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ETF 투자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발뻗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발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은퇴 플랜으로 ETF나 뮤추얼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있는 IRA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4K 플랜에서 이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은퇴 플랜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시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브레징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복리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 플랜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ETF 타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상품은 역시 S&P500 관련 상품인데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별주로 지금 10에서 20%가 무너지는 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S&P500이 10% 그리고 20%까지 허락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아주 큰 일이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20% 이상의 약세장에 돌입하는 거는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개별주는 이미 더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S&P500을 추종하는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역시 SPY입니다 SPY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ETF 상품인데요 그 뒤를 잇는 게 블랙락이 제공하는 아이시얼스의 IVV라는 상품입니다 역시 S&P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벵가드의 VOO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펀드는요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이 S&P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니만큼 지수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어서요 이 퍼포먼스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대표적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SPY를 떠올리지만 사실 미국에서 은퇴 플랜으로 SPY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든 코스트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ETF 투자를 하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펜스 레이셔 운용보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터너벌레이트 즉 매매 회전율인데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상품이니만큼 이런 숨겨진 비용들이 만드는 차이가 좀 큰일 밖에 없어요 운용보수는 말 그대로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관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운용보수가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SPY는 보시면 운용보수 비용이 0.09%에 달합니다 0.09%면 껌값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은퇴 플랜처럼 규모가 큰 투자가 꾸준히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뜯기게 되죠 반면 아이시얼스와 벵가드의 상품은요 운용보수가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SPY의 3분의 1 수준이죠 모닝스타가 SPY에는 실버 등급을 줬지만 IVB하고 BOO에는 골드 등급을 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할 것이 또 매매 회전율인데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숨어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펀드는 회사가 임의로 이제 폴폴리오 내 회사를 넣고 빼고 하면서 기업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래가 많을수록 이 매매 회전율도 증가하게 되죠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벵가드의 전 보글은요 이 비용이 전체 펀드의 1%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비용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거를 자주 하는지 비율만 공개되죠 그만큼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또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퇴자들이 다른 펀드보다 벵가드의 펀드를 더 신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매우 낮은 운용보수에다가 매매 회전율도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숨어있는 비용들을 굉장히 낮게 끌어내려서요 일반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스파이가 이제 2% 매매 회전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거죠 IBB도 3%입니다 VOO는 운용보수도 낮고 매매 회전율도 지금 2%로 가장 낮습니다 벵가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VOO는 그래서 이제 S&P500에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배당주기도 합니다 모든 S&P500이 다 지수 펀드들이 배당주죠 S&P500의 평균 배당률이 1.45%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프로폴리오 구성 요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산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최고 기업들을 모아놓은 블루칩 지수인 만큼 중형주는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대형주 그중에서도 성장주하고 코어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는요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가치하고 성장 중에 성장 쪽에 약간 무게가 더 같다고 할 수 있죠 섹터별 비중으로 보시면 기술이 이제 24.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14.30% 파이낸셜이 13% 자유소비자가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산업재가 각각 8%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필수 소비자가 7%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부동산 원자재 유틸리티 같은 게 2% 정도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505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이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합니다 역시 이제 애플이 6.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5.9 아마존이 3.1 테슬라가 2 알파벳의 구글이 이제 클라스 A하고 B로 나눠져서 각각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으로는 버클새스웨이하고요 유나리헬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엔비리아가 차지하고 있죠 27%라고 하면 10개의 종목이 27%라고 하면 굉장히 편중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S&P500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이긴 하지만 은퇴 플랜으로는 또 공격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0% 수준에 달한다는 건요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10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지수도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플랜은 사실 다른 무엇보다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보완하는 상품이 바로 동일가중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이 동일가중지수라는 건요 이렇게 일부 기업의 마켓 시총대로 비중을 몰아서 주지 않고요 모든 기업을 균일하게 배분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S&P500보다 민감하지 않고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물론 동일가중지수는 S&P500보다 수익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반대로 더 중심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S&P500 동일가중지수 ETF는 인베스코에서 나온 RSP라고 하는데요 운영 보수는 0.2%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배당률은 1.75%로 다른 S&P500 ETF들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폴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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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동일가정지수 펀드는 말 그대로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S&P500 일반 SPY나 VO 같은 데하고는 천지차이죠. 거기는 3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회전율이 24%에 달하는데요. 1년에 24%에 달하는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동일가정지수로서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든 기업들의 비중이 비슷하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 기업들의 펀드내 움직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닝스타는 RSP에 대해서 3스타를 부여를 했고요.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 의견을 줬습니다. S&P500이 변동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묵직한 주가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그만큼 또 숨어있는 비용이 높은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플랜 투자자들이 포로폴리오에 가장 많이 넣는 ETF 중에 하나가 바로 VTI, 벵가드의 Total Stock Market ETF입니다. 이 펀드는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다 모두 담은 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S&P500이 500개의 엄선된 블루칩 기업들 그 중에서도 중대형주에 집중을 했다면 VTI는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메가캡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을 담은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VTI는 동일 가중지수는 아니에요. 메가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가 퍼포먼스가 S&P500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스몰캡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업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몰캡이 아웃퍼포먼스 하는 상황 경제가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VTI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성장주가 무너지고 스몰캡이 작년 말처럼 먼저 무너지고 크게 무너졌던 상황에서는 그만큼 또 퍼포먼스가 나쁠 수도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성비 최고의 벵가드 상품이니만큼 운용보수 역시 0.03%로 최강이고요. 배당률도 S&P500과 비슷합니다. 1.39%고요. 이 펀드 역시 미국 자산이 98%를 차지하고요. 펄폴리오 비중이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주의 비중이 가치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500과 시장 수익을 따라갈 수 있는 거겠죠. VTI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S&P500 펀드의 27% 수준보다는 약간은 낮죠. 아무래도 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도 역시 비중이 상당히 편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톤오버 레이스는 4%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 1위는 역시 애플 5.8%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5%, 아마존 2.5%, 테슬라 1.8%, 알파벳이 각각 1.5% 정도씩 있습니다. 다른 S&P500 펀드와 다른 점은요. 상위 10위 안에 여전히 메타 플랫폼이 있다는 정도죠.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4,107개입니다. 모닝스타운은 벵갈토로스닥마켓 ETF인 VTI의 3스타에 골드를 부여를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은 평균의 펀드 자체 퀄리티는 매우 좋다는 의미죠. VTI 같은 경우는 S&P500과 같은 퍼포먼스를 원하면서도 스몰캡에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은퇴 플랜에 최적화된 ETF 탑픽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펀드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을 때 투자를 처음 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젊은 투자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